여성그룹 FX에 네티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X는 SM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새로 선보인 5인조 여성그룹인데요. 특히나 멤버 크리스탈은 소녀시대 제시카의 친동생으로 알려졌죠. 이미 연습생 시절부터 유명스타였다는 그녀가 본격 가수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FX의 새 싱글, 라차타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어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딱 봐도 누가 크리스탈인지 알 것 같다, 제시카와 정말 닮았다는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팀원의 평균 나이가 16.6세라는 FX는 파워풀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닿아질 예정이라고 하죠. 새로운 걸그룹 탄생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도 다양한데요. 이름부터는 안 다르다,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룹 이름이 함수라니 중고등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연합뉴스 송지영입니다. 연합뉴스 송지영 stiffness 연합뉴스 송지영입니다. 연합뉴스 드 привет! 연합뉴스 전 sixteenth 첫 Davidson 연합뉴스 네 Geschich